자 오늘 해볼 게임은 슈퍼 버니맨 자 오늘도 또한 내가 설명하기 전에 말하면 안되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구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데스매치인데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게임을 부부끼리 하게 될건데 용돈방입니다 용돈방 만약 제가 이기면 여기서 5만원을 더 받는거구요 한달에 자 그럼 바로 시작 룰은 자 룰은 떨어져 죽거나 목이 꺾여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 좋은생각 죽어라 딱 퇴로를 차단해버리는 센스 어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아 야 이게 왜 내 뼈가 부러져 오이 없네 죽어 아 나 왜죽어 더이상 용돈이 줄어들순없다 짜안 죽어 와아 이것이 나의 신념 어 하지마 하지마 아 이거는 잡기가 무한이 아니네 떨어져 어 오케이 어 뭐야 아 어 이게 안들겨 야 부서 부서 무한인데 헤헤 잡아줘 한번만 중심을 잡아볼게 한번만 한번만 그럼 용돈 만원은 킵 아 콜콜 오케이 잡아줘 어 올라올라올라 놔놔 놔놔 베이크다이 병신들 하하 고기 밑에 닿으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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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탄댔네 자 이로써 5만원 됐습니다 이건 연습게임 알았어 빨리 일단 이번판에서 5만원 따냈고 3판 남았어요 에? 한판당 5만원이라고? 어 20만원 오늘 내가 어디 맵 할래 선택 오케이 선택에 기회를 주잖아 별로 어차피 다 해야되지 바로 저돌적도 우후 저 잡았어 아아 안돼 어 뭐야 왜 나만 죽어 저기에 걸렸잖아 어 뭐야 이건 어? 헐 죽어라 죽어라 이게 돌컷 야 이 돌을 이용해야 되는 거네 이건 아니다 내가 세상을 들어올린다 미쳤나 봐 빠생 야 와봐 가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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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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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 받은 거라고 벌을 받은 거라고 이 침이 떨어지는 거 야 올려줄게 야 올려 아 아 왜 이렇게 편하게 죽냐 야 야 니가 못하는 거에요 못하는 거예요. 아 진짜 맞을 거짓말? 잡았다! 잡았다! 던질까말까 던질까말까 잡.. 잡아줘! 찰카아! 찰카아! 오우 되네. 바나 당 바로 공중보행 둘 다 죽였어 이상해 목표가 너무 약해졌어 마이너스 5만원 가 보이죠? 침 흘리는 거야 미친 악을 시켜줄게잉! 아 더러워!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이게 안 죽어? 오 잡았다 게임은 전부가 다르다 응 하늘나라로 으음 잡았다 이대로! 오케이! 야 너무 소심하게 한다. 어쩌라고? 빨리 와봐. 나한테 5만 원이 달려있어. 죽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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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야 이걸 역전한다고? 네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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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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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이거 떨쳐야 돼. 근데 빠져진 거 같아? 아니, 아니, 아닌 거 같은데. 어, 빠진 중인데. 좋아! 가! 따! 내리! 꽂아버리! 웅! 어? 오! 사났어! 사났어. 뭐?! 내 숨이 아주 저러! 좀 가져와봐. 가? 어. 죽으라고? 가져와봐. 우리 다시 찬다. 따로루루룩! 따로루루룩! 오! 뭐야! 내려와! 너 왜 이렇게 매끈매끈해지는 거야? 아깝다. 좋아! 아깝다! 야 너 왜 이렇게 매끈매끈해지는 거야? 니 머리를! 니 머리를! 뭘 물개야? 화취! 화취! 발 깔고기 사러 거의 물고기 어페리스 준 거의 너는 집인데? 냅둬도 죽을 것 같은데? 오오오오! 오케이! 멸망전 가야지. 진만원 어? 야 사네? 돌려! 아 뭐야! 어 뭐야! 어 안돼! 안돼! 10만원 마이너스? 그럼 없는 거 아니야? 0원 아니야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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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! 으악!